오늘은 진지하게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심각히 고민되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 이주은씨의 삐키빛기 춤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특유의 킹밖에 무표정인 얼굴이 매력적인 아웃송인데 이 삐키빛기가 지금 여초 커뮤니티에서 표정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게 어이가 없을 지경이죠. 삐키빛기 춤이 불쾌한 이유 라는 글은 여성시대에서만 7만회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글의 내용은 삐키빛기도 뜬 이유가 그런 류잖아. 하기 싫은데 돈 줘서 억지로 하는 그 표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뜬 거야. 여캠 후원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임 그래서 그 노래로 릴스 쇼츠 찍는 사람들이 끔찍한 거고 라는 짧은 문장의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 여초 커뮤니티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주은씨의 삐키빛기를 지들이 성매매하는 여자들 반응을 절해서 좋아하는 거임 하기 싫은데 돈 줘서 억지로 하는 그 표정 이라면서 삐키빛기 춤추는 치어리더를 성매매로 비하하는 한국 여자들 존나 더럽고 음침의 그런 이유였다는 거 처음 알았어 더러워. 충격적이고 직접 나가서 성매매할 돈도 자신도 없는 거짓책놈들 이라는 말을 하면서 삐키빛기를 보는 남성들을 순식간에 성매수남으로 프레임 씌우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fm을 하면 뇌용량이 부족한 여자들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부더니도 노력했는데 진심 농담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능력은 저 한국 여자들 따라갈 자신이 없을 정도로 진심 탁월한 프레임 싸움을 만들어내는 우리 한국 여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삐키빛기를 보는 남성들을 일거해 성매수남으로 만드는 저 과감한 프레임질의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 진지하게 우리 한국 여자들은 성매매 느낌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개불쾌해 라는 말을 하면서 춤을 추는 치어리더와 그걸 소비하는 남성들을 시원하게 화류계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죠. 쌤이 관광 감성이야 여자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모습에 열광하면서 자신의 지배력을 재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말을 진지하게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단체로 어디 조현병에 걸리는 주사라도 맞고 온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수준인데 재밌는 건 삐키빛기가 유행하기 전에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삐키빛기를 왜 무표정으로 추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없는 여성시대에는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모인 게시판이 있고 2024년 7월 22일 삐키빛기는 무표정에 가까운 표정으로 성이 없어 보이지만 춤을 잘 춰서 그럴듯해 보이게 킹밖에 춤추는 거다. 맞아 맞아 무념무상으로 춤춰야 하는 거야. 라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 본인들이 앞장서서 삐키빛기는 상대팀 환화라고 저렇게 춤추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삐키빛기 아웃송은 KBO만의 독특한 응원문화에서 나온 내용인데 양 팀의 공격과 수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로 공격팀이 응원하고 상대 수비팀의 관중은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순서를 정하지 않고 홈팀과 원정팀 관중이 동시에 흥분이 고조된 상태에서 응원하면 경기장 전체가 소음으로 가득 차는 문제 때문에 생긴 문화이고 예외적으로 수비팀도 상대 공격팀의 응원 순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특정 상황이 되면 간단한 응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투수 교체 시 구원투수의 등장곡을 연주하며 응원하기도 하고 수비팀이 공격팀의 타자나 주자를 아웃시켜 아웃카운트가 올라갈 때 치어리더가 간단한 공연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상대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을 때 상대팀 열받으라고 삐키비를 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의 개어거즈 망상처럼 세미관광 느낌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 여자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무표정으로 공격팀 열받으라고 하는 게 저춤인 건데 왜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저런 유언비어를 널리 널리 퍼뜨리고 삐끼끼를 추는 치어리더를 화류계로 만들고 그걸 즐기는 야구팬들을 성매수남으로 프레임 씌우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쁜 치어리더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그렇게나 질투심이 피어올라서 그런 걸까요? 열등감 덩어리 한국 여자들의 기괴한 프레임 싸움에 대해 오늘 알아봤습니다. 한심한 그녀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야구 보면서 맥주 마실 때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들이 화류계에서 일하니까 그런 거밖에 안 보이지?